안녕하세요 산돌입니다. 오늘은 목청 산행을 나왔습니다. 오늘 산행 중 목청을 발견했습니다. 엄청 큰 어동나무입니다. 목청이 참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. 어동나무가 참 보기가 좋습니다. 이렇게 목청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있습니다. 세력도 참 좋습니다. 세력도 좋고 어동나무도 크고 목청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. 나무는 기분이 좋습니다. 목청 찾기가 삼상보다 더 힘듭니다. 그리고 목청은 삼상보다도 더 좋은 약입니다. 세종에서 1.2키로에 50만원씩 팔리고 있습니다. 참 기무진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